행운이 자 이거 petite야 되냐? 버릴게요 야 이거 버리는 거야 둘 다? 버리자 잘하네 나부러스 노란.. 갖고 와봐 와 나 나부러스 시청자들 정말 좋아야겠다 너 나와줘? 시청자 너 나와줘? 시청자 너 나와줘? 채우씨 아니에요 채우씨 정말 오랜만에 오긴 했어요 이거 산다고? 이거랑 이거 둘 다 너무 귀여워가지고 제가 요즘 노란색깔 옷을 정말 자주 입고 이건 이제 예청 예청 50% 예청 선물 어? 그럼 일단 이거 가져가고 이거 50% 사면 선물해줘 아니죠 형 야 계산기 드려 계산기 64,500원 형 저 수고한 거 나왔어요 SNS에서 봤는데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아 네 정빈아 너 사진 찍어줘라 어우 씨 연금 멋있네 어? 사장님 사장님 카드 안돼요? 너 씨X야 저 연금 없는데 하나 둘 셋 저 요즘 은행 은행 믿고 살아요 진짜? 알았어 예정 근데 왜 예정이야 예? 그냥 정이지 아 그래요? 예스를 왜 붙여 예 이제 살짝 그 바디프렌즈 그런 느낌으로 아 네 마사지기 아니야? 값수찬스 돼요 저 한번만 하하 또 지저눈 하는게 아니야? 하하 제가 좀 힘들어요 형 장난아니지만 오늘 신발 멋있다니 감사합니다 어 진짜 멋있다 근데 형 근데 공짜로 받는 입장에서 이런 말하면 죄송한데 안 돼 안 돼 어 새거 있냐고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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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DP야 신경을 해놓으신 것 같은데 새거 있어 저거? 하하하하 새거 있으면 갈아치기 하면서 저걸로 다시 줘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포장만 해놓으면 솔직히 몰라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냥 봉지에 씌워줘 하하하하 하하하하 근데 니가 모자 볼 줄 안 해 그게 좀 이쁘긴 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휴지 한 판 더 사러 왔어 하하하하 으음 하하하하 맞아요 영상에서만 저래 하하하 하하하 원래 되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친구야 하하하 여기 교사님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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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하셨어요? 잘 먹겠습니다 그건 꼭 하셨어요 아 그거 뭐 그거였다며 수첨? 물론 제 주 과는 디자인이긴 한데 제 주 꿈은 디자인이긴 한데 저 다 열심히 하잖아요 한림이라고 다 전문적이란 말이에요 이제 한림에 라보스펜트 문 담아요 진짜 좋았어요 다음 달에 뭐 나올 수 있으면 기다려야죠 어린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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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패스 근데 너 맨투맨 입고 이뻐가지고 보기 힘들어 오 안에 자동차도 있네 자동차 T 나지? 어 이거 크지? 아 미듐이 낫다 그치 형은요? 형은 나지죠? 봐봐 야 이거 계속 이렇게다가 니가 안 입으면 맨투리야 그치 벗고 입으면 벗고 입으면 미듐이 낫지 않을까? 미듐이네 야 안에 진짜 너한테 잘 어울린다 놀랍네 근데 그 연봉이 연봉 거 지금 스몰이야? 네 약간 너 꺾여줄게 따로 꺾임 이거 찍을게요 파란색보다 노란색이 안팎아 노란색이 요거 노란색이 그치 노란색이 그치 노란색이 그치 야 저거 라지지 방금 전에 입은 거 미듐이요 아니? 미듐도 크네 파란색이 이쁜데요? 네 그냥 노란색과 한번 입어가지고 아 그치 근데? 요상의 그치였어? 마요들어? 저 존나 마요들어 보인다 야 모짜랑 딱이네 거랑은 와 개화하네 딱 좀 세게 끼는데? 어 맞아 지금 여기 세게 끼워 내가 너무너무 빅치잖아 아니 왜? 혀옹이는? 아 모르겠다 그냥 여긴 괜찮아 5분? 나도 야 난 근데 개인적으로 팔아 너랑 안겼었으면 좋겠어서 네 아 바지 검은색이 입고 아 아니 이 바지는 이게 나아 이거? 개당? 와 이걸 꼬마시 타주시는구나 어 이게 어플을 깔면은 어 조개 오우 that's cute 기곤 큐져상에 아하 아 어 아 깜짝 깜짝 자세가 맘에 들어 자세가 맘에 들어 자세가 맘에 들어